안녕하십니까. 금평일이 마을공지방송입니다. 많은 분 행복한 김희천 희망이 2021 나는 캠페인 물건이 각 마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14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파실마을은 98,246원 세동네 4반은 4만7,754원을 분담해서 총무님께서는 납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업기술신료화재단 밭장물종자신청 안내입니다. 공급종자는 콩, 팥, 조, 수수, 기장, 참깨, 들깨, 땅콩, 사료용 수수입니다. 품종료수자, 단 가격이 나와있으니까 필요하신 점과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일이 2월 1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김천성원학사 홍대동 행복연합기숙사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을 1월 29일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자녀중에서 대학교 학교에 하신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격기 명사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농인 행복방어처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서는 마을해간 우편함에다가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부씩 가져가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과거에는 면서면소 팩스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팩스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증이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분은 김천초등학교 앞에 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급받으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공기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